네,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08학년도 경찰대 15번이 되겠습니다.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. 문제는 확률변수 X가 5보다 작은 자연수에서 값을 취하고요. X의 확률분포가 PX는 K 더하기 1 그리고 5분의 2P, X는 K, K는 1부터 3으로 주어질 때 P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됐나요? 뭐가 나왔다? K번째 확률과 K 플러스 1번째의 확률과의 관계가 나왔을 때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. 일단은 확률 진량함수에 해당하는 어떤 확률도 주어져 있지 않은데 그런데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예요. 일단은 뭐 하셔야 돼요? 주어져 있는 조건상에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K다가 1부터 얼마까지 3부터 좀 집어넣어 보셔야 돼요. 됐나요? 그래서 1부터 3까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. 자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? PX는 2는 5분의 2에 PX는 1이다. 아 이런 두 개의 관계가 좀 나오겠고요. 그 다음은 뭐예요? PX는 3. K에다가 2를 집어넣은 거죠. 2를 집어넣게 되면 5분의 2에 PX는 2가 되겠네요. 됐나요? 또 집어넣을까요? 마지막으로 3까지 집어넣으면 PX는 4는 5분의 2에 PX는 3이겠다. 됐죠?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문제에서 이런 관계밖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한 가지를 기준으로 나머지 식을 세울 거예요. 그럼 당연히 누구를 기준으로 두는 게 좋아요? 보이시나요? 아 첫 번째 PX는 1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.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럴 거냐면 PX는 1을 A라고 문자를 좀 둘게요. A. 됐나요?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어 얘는 5분의 2 A가 되는 거예요. 5분의 2에. 그럼 PX는 3은 어떻게 되겠어요? 5분의 2 A를 또 여기다가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5분의 2의 제곱의 A가 되겠네요. 됐죠? 자 그 다음 뭐예요? 어 얘는 얘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요. PX는 3이니까 그러면 5분의 2의 몇 제곱? 3제곱의 A가 되겠다. 됐죠? 자 그럼 이제 뭘 이용할 거냐면 확률 질량 금세 성질 기억하시나요? 뭐예요? 확률들을 다 더하면 1이 된다. 그럼 뭐예요? 지금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1부터 4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한 확률 1인 확률 2인 확률 3인 거 4인 걸 전부 다 더하면 얼마다? 1이다. 그럼 누가 나오겠어요? 어 A라는 값이 나오겠네요. 됐죠? 자 그래서 계산합시다. 그럼 일단은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다 더하면 1이다. 그러면 이 값을 다 더하는 거예요. 당연히 뭘로 묶이겠어요? A로 묶이겠죠? 자 A로 묶이면 얘가 1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그리고 5분의 2의 제곱 더하기 5분의 2의 세제곱이죠. 얘가 얼마다? 자 1이 된다. 자 그럼 이 확률들의 합은 직접 다 구해도 되지만 근데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. 따라서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구해볼게요. 됐나요? 등비수열을 합 해볼까요? 자 등비수열 합 뭐예요? 얘가 1 마이너스 공비 5분의 2에다가 첫째 항 1에다가 1 마이너스 5분의 2에 항의 개수 몇 개? 4개가 되겠다. 그래서 여기다가 뭐? A를 곱한 게 1이죠. 됐죠? 그럼 A값이 일단 나오겠네요. A값은 얘가 5분의 3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게 되면 얘가 지워지면서 여기가 3분의 5가 되겠죠. 됐나요? 됐죠? 자 그래서 지금 이제 A라는 값은 얘의 역수값이 되겠네요. 됐어요? 그러면 이 값을 좀 계산을 해야 되겠죠?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값에 계산을 좀 해야겠네요. 자 그렇게 되면 지금 A라는 값은 얘의 역수이기 때문에 얘가 얘의 역수예요. 그럼 얘를 뒤집어버리면 얼마가 돼요? 5분의 여기가 3에다가 여기가 1 마이너스 5분의 2에 4제곱이 되겠다. 됐나요?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시면 돼요? 이제 구할 확률은 P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얘랑 얘 두 개를 뭐하라는 얘기라면 더하라는 얘기입니다. 됐어요? 따라서 갑시다. 마지막으로 PX가 3보다 크거나 같다. P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3인 거와 4인 걸 더하는데 3일 확률이 5분의 2의 제곱의 A고요. 더하기 4일 확률 5분의 2의 3제곱의 A예요. 따라서 얘가 묶이죠. 뭘로 묶여요? 5분의 2의 제곱의 A로 묶이겠고요. 여기에 남는 게 1 더하기 얼마? 5분의 2가 되겠다. 자 A값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. 됐나요? 자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5분의 2의 제곱의 자 여기 대입하면 얘가 5분의 3에다가 얘가 지금 이거의 역수를 여기다가 곱해야겠네요. 됐어요? 그럼 얘를 좀 계산을 할 수 있는 대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얘가 지금 계산하게 되면 625분의 여기가 625랑 16을 뺀 거예요. 그럼 625에서 16을 빼니까 609가 되겠죠. 609입니다. 자 그래서 609 자체를 또 역수로 곱할 거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609분의 625가 돼요. 마지막으로 곱하기 여기가 5분의 얼마가 되겠다? 7이 되겠다. 자 마무리 계산 계산만 해주면 돼요. 계산은 어떻게 돼요? 이 값을 계산해 봤더니 지금 5의 제곱 5 여기 5가 있으니까 얘가 5의 4제곱 지금 얘랑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약분이 되겠고요. 해당하는 이제 분자만 써주면 우리가 여기가 4 그래서 4 그리고 3 여기가 7 그리고 여기 609가 있습니다. 609 됐나요? 그럼 이제 609가 우리가 나눠 떨어져요. 뭘로 나눠 떨어져요? 일단 3으로 나눠 떨어집니다. 따라서 609를 3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가 4 곱하기 7만 남고요. 3으로 나누면 3, 2, 6 얘가 3이 되겠죠. 됐나요? 됐죠? 자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7로 나눠지지만 확인하게 되면은 잠깐만 7로만 나눠보면 7이 14에 그리고 63이니까 7, 9, 64 와 여기까지 되네요. 따라서 마지막으로 결국에 얘가 7로 나눠 떨어지니까 자 29분의 얼마 4가 되겠고요. 됐나요? 따라서 이 문제는 주어져 있는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한 가지를 미수로 두고 해당하는 미수만 잘 구하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 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 자막 제공 배달의민주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